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마지막 그런 술래여행길인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제가 내보내면서 이제 썸네일 제목이 누가 조작했냐 누가 이 짓을 했냐 누가 했냐 그런 내용을 댓글이 한 69개 달렸는데 클릭수가 한 2600명 정도로 기록된 걸 보고 참 이 사람들이 방해를 참 많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집권했던 문재인이란 사람 문재인이란 사람의 최대치적이 뭔가 최대공적이 뭔가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의 마지막 부문에서는 여러분께 그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정진상 씨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실질적인 측근으로 통하는 김용신은 성남시의회 의원이었고 그런 게 많이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진상 씨에 대한 그런 이력은 전혀 공개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정진상 씨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다 정도만 알고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동안 어떤 경력을 가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동규 씨만 하더라도 경희대학교 성학과를 나왔고 엄대 출신으로는 보기 드물게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하고 같이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척근 아마도 이제 사건들이 쭉 밝혀지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첫근 중에 첫근은 김용식하고 정진상 씨고 두 사람 가운데서도 정진상 씨가 훨씬 더 바로 지근거리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 정무실장을 최척근인 최척근이라기보다도 최최척근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정진상 씨를 이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정진상 씨의 이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검찰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알걸리 차원에서 전대협 출신이네요. 전국대학생협의회 전대협 이렇게 하면 임종석 씨를 떠올리죠.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검찰의 영장에는 정진상의 전대협 전력까지 적시됐다. 검찰은 정진상 씨를 내일 화요일 11월 15일 날 소환한 예정이다. 아 전대협 출신이구나. 대한민국으로 586 운동권 출신들이 다 말아먹은 거죠. 젊은 날 전대협 활동을 했구나. 전대협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임종석 그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대학생 시절이던 1990년대 초반에 전국대학생협의회 전대협 활동을 비롯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처음 알게 된 경위까지 자세히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상 실장은 과거 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고 검찰에서 기소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공안 사건이 아닌 권력형 비리 의혹에서 이 같은 이력을 조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전대협 출신입니다. 젊은 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제가 1990년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박사로서 갓 이제 학위를 마치고 연구소 생활을 시작하던 애였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좌파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을 완전히 오판한 거죠 대한민국은 국어가 한국어지 않습니까 한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국제사회의 조류나 정보가 몇 년 늦게 한국에 도착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동구의 여러분들 사회주의 위기가 가시화돼가지고 동구가 막 붕괴가 되는 그런 시점에도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전대협 활동을 한 겁니다 이 박홍건이지 않습니까 아마 52시에 50대 중반일 겁니다 전남 고흥 출신이죠 민주당의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중남구 가빈가 어린가 출신일 겁니다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전산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공병호 tbs 여러 번 밝혔다시피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거든 전산조작 정청래시지 않습니까 정청래시 맞죠 정청래시 마포구 어딘가 그럴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박홍건 정청래 다이 50대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국이 살아남아가지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쓰게 되면 한국의 현대사는 아마 그렇게 기록할 걸로 봅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러나 그들이 장기 집권하게 되면 역사를 새로 쓰겠죠 586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살렸다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 아니에요 계양을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죠 10%가 얼마를 빼앗았죠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참 이 전대협 출신이라는 점이 오늘 참 인상적이네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진상 실장의 전대협 활동 이력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고 영장을 보면 정진상 실장은 1990년부터 91년도에 김철호라는 가명으로 경성대 총학생의 경성대는 모르신 분이 계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경성대 총학생의 노동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고 그러던 가운데 전대협이 주최하는 폭력시위에 참여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정진상 실장은 이후 경성대 학생회관에 도피시행을 하다가 1992년 4월께 검게 됐다 당시 제2군 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정진상 실장을 기소 이후에 불기소 처분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의 정무실장의 이력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아마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경성대를 휴학한 이후인 1995년께 성남지역신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하면서 검찰은 성남시민모임에 대해서 전대협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다수 활동하는 이라는 수식을 썼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했고 2005년 무렵에는 오마이뉴스와 성남투데이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활동을 홍보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가 됐다 굉장히 끈끈한 관계겠네요 제가 오늘 정진상 씨의 이력을 소개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아주 긴밀한 그야말로 동지적 유대관계로 그렇게 맺어진 그런 관계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경성대 총학생의 소속으로서 전대협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점을 한 번 정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네 출세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재명 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말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철투자하게 자기 이력을 감췄기 때문에 그동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확연하게 정진상 씨가 전대협 출시인구나 이런 점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이런 사람들은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유동규 씨나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죠 다만 분명한 것은 1990대 초반이면 시대가 완전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좌파운동을 해온 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